스포츠 뉴스입니다. 잘생긴 외모에 올 A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업 성적까지 갖춘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이기도 한데요. 연고지인 울산에선 원빈보다 무빈이란 말까지 듣는 현대무비스 박무빈 선수를 이규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상대 진영을 비집고 들어가는 과감한 돌파에 이은 슈세. 적재적소에 터지는 시원한 3점 슛까지. 올해 신인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팀에 합류한 모비스의 슈퍼루키 박무빈입니다. 개막 직전 발목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난 19일 KCC전에서 이번 시즌 신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인 21점을 올리는 등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과 저돌적인 플레이는 상대팀 감독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 학창 시절부터 유명했던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학업 성적 덕에 엄치나 농구 선수로도 통합니다. 부모님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부할 시간이 적은 건 사실인데 공부하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박무비는 올 시즌 모비스와 함께 KBL 역대 최초 3년 연속 한 팀 신인왕이라는 진기록에 도전합니다. 제가 더 노력해서 잘하면 신인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